2005년 천안역 전철 개통 이후 16년간 천안시의 수건 사업인 천안 시내버스와 광역전철 간 환승 할인이 내년 3월 본격 시행돼 전망입니다. 천안역 환승 할인은 천안 시내버스와 광역전철 이용 시 하차 이후 30분 이내 환승하면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 운임 1250원 할인을 제공합니다. 천안시는 서울과 인천, 경기도,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 할인 시행에 합의하고 환승 할인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